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문 칼럼, 팟캐스트,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더욱 친근하게 여러분과 만나볼까 합니다 현대인의 시시콜콜한 관심사를 가지고 베스트 3를 뽑아볼텐데요 카사노바, 바람둥이 임금 베스트 3라든지 벼락 출세한 인물 베스트 3 제일 뻔뻘한 인간, 제일 억울한 인간은 누구일까 등등 베스트 3에 뽑힌 역사인물들께 재치있고 엉뚱한 상도 드리고요 시시콜콜한 뒷얘기까지 나누면서 함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권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역사해요 역사해요요요요요요 오신다 우리 함께 number one 생일에 잘 liberal 추케را 주이 parage 주 유